네 jl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될 제품은 시티즌 시계구요 모델명은 ny0094-85E 모델입니다 ny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스틸 모델 위주로 리뷰를 해드렸는데 콤비 모델은 새롭게 출시가 되기도 했구요 처음 리뷰를 해드리는 것 같네요 보통 시티즌에서 드레스워치에만 콤비 모델을 많이 출시를 해 줬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신기하게 그것도 이제 가운데 줄만 이렇게 콤비로 써준 걸 볼 수가 있구요 보통은 이제 드레스워치에서 뭐 오연줄 이런 곳에 이제 두가닥 정도 콤비를 넣어 준 형태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콤비 모델을 출시해 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스티즌에서 드레스워치에 콤비를 넣어주면 살짝 좀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느낌의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준 걸 볼 수가 있구요 실제로 또 콤비를 써 주긴 했지만 되게 시계가 좀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얼 색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블링블링한 블랙을 써준 거 볼 수가 있구요 썬레이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깔끔한 형태의 블랙 다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덱스 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쪽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나 시분바늘 핸즈를 감싸고 있는 부분도 금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계가 블링블링 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42mm k 사이즈를 가지고 있구요 그렇지만 실제로 베젤이 되게 두껍습니다 이 베젤 링은 얇은데 어 이쪽 그 측면부에 베젤이 두껍기 때문에 시계가 글라스부터 글라스 간의 거리는 되게 좀 짧은 편이구요 그래서 인덱스 반화 그 데이데이트만 있는 되게 심플한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시계가 거의 되게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쪽 측면에서 봐도 베젤이 되게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케이스 크기랑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두께감이 좀 두껍습니다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 시계에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은데 크리스탈 글라스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안쪽은 그냥 평범하게 시스루 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방수 같은 경우는 20기압 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방향 회젤 인걸 볼 수가 있구요 클릭감은 되게 디테일 하진 않고 좀 투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용도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왼쪽에 있는 용도를 보통 이렇게 반대로 잡고 풀러서 어 이렇게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수동 와인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두칸 빼서 돌려주면 10분 반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지금 날짜 요일도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용도 한칸 빼서 돌리면 지금 두가지 언어가 지원이 되는데 어 카리브 8203 무브 같은 경우는 날짜 요일이 돌아갈 때 되게 딱딱 걸리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고 용도를 끝까지 빼도 초침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제 핵 기능은 따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골무를 껴서 그런데 용도가 실제로는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잡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조작하는 거는 불편함은 없을텐데 단지 이제 왼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사용감이 좀 불편한 거 같네요 어 버클도 되게 많이 아쉬울 거 같은데 버클이 그냥 이렇게 풀리는 클래스프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보다 더 저렴한 시계들에도 이중 버클 써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이 제품에는 이렇게 단방향 디버클을 써 준 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거 같고요 42mm 이긴 하지만 러그투러그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어 시계 글라스 간의 거리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제 17cm 손목에도 딱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는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블링블링한 광택이 나는데 화면에서는 조금 덜 한 거 같네요 그리고 광택도 지금 이 가운데 콤비지로 광택이 있는데 이 베젤 쪽은 또 광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6시 방향에는 프로마스터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 200m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진짜 금이었다면 안쪽까지 이렇게 콤비지로 되어 있었을 텐데 어 겉에만 콤비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사실 도금이라 하더라도 이 안쪽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가격대가 좀 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주면 드네요 시계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NY 모델 콤비 모델 리뷰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기들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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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